올해부터 지역 기업체들이 지불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이 두세 배나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이 돈을 주고도 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습니다. 유영재 기자입니다. 울주군 온산업의 한 유아업체. 용접용 화학 제품을 만들고 난 슬러지 등 산업 폐기물을 한 대 모으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산업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최근 이 비용이 3배나 더 들게 됐습니다. 울산에서는 처리해 주겠다는 업체가 없다 보니 타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톤당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품 판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울산의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는 모두 3곳. 한 곳은 포화 생태에 달해 영업을 중단했고 나머지 두 곳도 처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무겁고 부피가 적은 이른바 돈 되는 산업 폐기물만 받고 있습니다. 이 산업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다고 해서 공장에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.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. 전국적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장 공급이 부족하자 울산의 한 민간 업체는 최근 몇 년 새 주가가 서너 배나 폭등했습니다. 이처럼 이 사업이 노다지로 알려지자 전국 300여 개 업체가 울산에 진입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고 두 개 업체는 최근 울산시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지역 기업체들은 공영 개발을 통한 처리 비용 인한을 원하고 있습니다. 사정이 이렇지만 울산시는 공영과 민간 개발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연구 용역부터 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기업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.